계속해서 썸머킹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썸머킹이요. 첫 번째 참가자 원래 국적은 미국이고요. 지금 사는 곳은 대구. 윙컨. 음악 주세요. 윙컨은 잘했어, 귀여운 녀석. 윙컨 정말 잘했어요, 아주 귀엽게. 자, 계속해서 참가 번호 2번. 일산 풍동 출신, 재규. 놀라운 거 보세요.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오, 진짜 수영복 모델 같아요. 아, 멋있다. 태권도와 정모 간 워킹이야, 아주 좋아요. 아, 잘했어요.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아, 알겠어요. 자, 선생님만 알게요. 오늘 1등 한 친구랍니다. 계속해서 참가 번호 3번. 이 친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가 번호 3번. 옥자니얼. 오, 대니얼 인기가 많죠. 옥자니얼 음악 주세요. 오, 야, 이게 뭐가? 야, 이게 뭐가? 야, 이게 뭐가? 오, 야, 이게 뭐가? 예, 역시 호텔야. 역시 튕겨. 예.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다른 친구들이랑은 좀 틀린 무대였어요. 계속해서 참가 번호. 4번, 우도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오, 오. 야, 역시 우도윤군. 멋있죠? 이야, 물방울 다이아가 아니고 그냥 물방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